인터넷 보금 방송을 청취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성경 퀴즈 제 128호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해설과 함께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매주 예수님의 열두 제자 퀴즈로 나가겠습니다 제목은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 또 열정적인 사도 베드로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요 또 열정적인 사도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베드로 영어로는 피로라고 하는데요 그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는 그런 뜻이죠 원래 아람어 개발을 헬라우식으로 표시한 그런 이름입니다 본래의 본명은 시몬이라 그것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는 수제자로 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갈릴리 사람이었고요 요한의 아들 또 안드레와 형제였다고 했습니다 학문이 높지 못하고 학벌이 별로 없지요 그리고 갈릴리 근처 베세다 동네에서 살았고요 베세다 바사를 중심으로 어부 출신 고기잡이로 생계를 유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름을 받은 후에 초대 교회의 가장 유명한 지도자가 되었다 예수님을 부름받기 전에는 그 직업이 미천하고 또 최하의 수준에 있었지만 이런 사람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열두 제자의 반열에 들어갔고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수제자가 되었다 참 엄청난 점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살던 그 시대의 시대적인 배경을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로마 항제 내로의 통치기간인 AD 추후 27년에서 68년까지 활약을 했고요 이 시기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태동한 초대 교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로마 전역으로 확장되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이때는 기독교가 유대교의 종교적인 핍박을 받았고 로마로부터는 정치적인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안밖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은 이 시대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어부 출신에서 사도로 맹활약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참으로 학벌떡 가난한 집에서 이렇게 안 밖으로 많은 시련과 박해가 있는 시대에 활력을 했다는 것은 많은 순환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초대 교회의 주역으로서 베드로는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에 있어서 세 번째 우리는 그의 중요한 생애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기 이전 시대에는 베세다에서 어베 종사했다고 했습니다 결혼하고는 장모를 모시고 살았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또 그는 동생 안드레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께로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부 출신이 제자가 된 이후에 그의 주요 활동은 예수님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고요 한때는 예수님이 오라 하실 때에 물리를 걸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했습니다 사람이 물리로 걸어갈 수가 있느냐 기적이죠 가능한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아무나 할 수는 없지만요 예수님이 오라 하실 때에는 물 위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주셨다고 볼 수가 있죠 또 그는 예수님의 열두 대자 중에 마가복음 8장 29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최초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자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을 예고할 때에는 예수님이 자기 스승인데 결코 예수님께는 순환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만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름을 받은 이후에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변화의 모습을 목격했다 참 예수님의 놀라운 신성을 목격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줄 때는 반대한다 저는 제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야지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을 수 있겠냐고 반대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그 권유에 그는 발을 씻김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개세반에서 기도한 이후에 체포될 때에는 대제세장 말고의 귀를 칼로 잘랐다 보면 상당히 급격하고 정의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체포될 때에는 도망갔다 참 겁이 많은 사람인 것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뇌가 나를 세 번 다구기 전에 부인한다고 할 때에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는 결코 부인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장담도 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빈무듬을 찾아가서 목격을 했고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도 자기의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디베라 호수에서 목양사업을 다시 재임명받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예수님이 감남산에서 승천하실 때에도 그 광경을 직접 목격했던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목격했고 빈무듬도 목격했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도 목격했고 승천도 목격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의 중요한 생애 때마다 산증인으로 직접 듣고 봤던 것이 베드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시대에 큰 역할을 했는데요 그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체험했습니다 이론적으로 3년의 예수님의 교훈을 받았지만은 이제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오순절날 했던 것입니다 모든 자들에게는 이런 성령의 뜨거운 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는 체험 전과 체험 이후가 너무 달라졌는데요 체험한 이후에는 그는 3천명 한 번 설교할 때 회개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앉은 병이도 베드로가 치유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생 걸어보지 못한 자가 베드로를 만나서 걷게 되는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인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이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보금을 전파했다는 죄로 첫 번째 투옥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사내들은 공예에 끌려갔을 때에 거기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다시 보금을 전파하다가 투옥 되었을 때는 주의 사자에 의해서 옥문을 풀려나온 모습도 성경을 기록했고요 요한과 함께 사마리아에서 보금을 전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라고 했는데 여기 사마리아에 참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던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으로서 베드로는 나가서 전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해 나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사도바울과 대면했다고 되어 있고요 루타에서는 중풍병자 다비다를 고쳐주었다고도 성경에 기록하고 요파에서는 죽었던 다비다를 살렸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의 생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렸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는 다시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보금을 전했다 사마리아, 그 다음에 고넬료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보금을 전하는 유대인 베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사도행전 11장에는 예루살렘 총회 때 나타나서 이방인 선교의 정당성을 많은 유대인 총대들에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사마리아인들이나 이방인들을 사실 개가 지역이기 때문에 선교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베드로, 예수님의 수지자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이후에 사마리아로 가서 전도하고 이방인 고넬료를 선교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하는 베드로가 다시 3차로 감옥에 투옥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탈옥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을 전도하는 것이나 옥중에서 3번이나 투옥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전도자 베드로를 도와서 투옥시키는 모습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금전도자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성경의 두 권을 기록한 저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고린전서 1장 12절을 보면 유럽전도, 고린도에서도 전도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갈라디아 2장 11절에 보면 안디오에 가서도 방문을 했다고 되어 있고 AD 68년경에는 로마에까지 가서 전도하다가 순결을 당했다고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제자 베드로의 성품을 네번째로 생각해 보는데요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자 자기가 평생 먹고 살던 직종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가족을 먹여 살리는 생계수단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자마자 예수님을 쫓는 모습은 보통 사람으로는 하기 어려운 상당한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자기도 그렇게 하도록 요청한 것을 보아서는 예수님이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이런 충동심과 호기심이 아주 강한 자였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열두 제자 중 선두로 세움을 받고 주요 자리에서 예수님과 늘 동행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열두 사도 중에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지도자적인 자질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할 때에 반대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근본적인 뜻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의 성질이 너무 급하고 경솔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다국을 기 전에 오늘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나는 주와 함께 죽을 전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이런 혼장담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를 신뢰하는 자기의 신뢰가 너무 강했다 자기의 주장이 너무 강했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고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해야 될 텐데 자기 자신을 너무 믿는 자기의 신뢰가 강한 자였다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중에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르는 행위를 보아서는 칼을 들고 말고의 귀를 잘랐다 성경이 그렇게 했는데요 이것을 봐서는 베드로가 상당히 적극적인 것과 동시에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닭이 울자 즉시 돌이켜서 눈물을 뿌리며 통해하며 자복하며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을 봤을 때는 역시 그는 마음이 연약하고 신실한 신자였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약하고 자기의 나약성을 기약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신실한 신자다 죄를 지고도 마음이 강팍하여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강팍한 자라고 볼 수 있겠지만 회개하는 사람, 실수가 있는 사람은 그래도 신실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겉옷을 두른 채 바다로 뛰어나는 것을 볼 때는 상당히 주님에 대한 열정적인 주님을 특별하게 사랑한 사람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가 오순절날에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서는 상당히 사람이 바뀌었다 사람이 보통 교육으로는 잘 바뀌어지지 아니합니다 보통 사람, 친구들이나 부모의 권유에서도 잘 바뀌어지지 않는데요 사람의 이 내적 변화라는 것은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을 받고 나서는 담대해지고 겸허해지고 결단력이 있는 강력한 지도자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초대교회의 탁월한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중요한 사역으로서는 수조자로서의 자기 지위를 잘 지켰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스도를 고백한 신앙 고백자로서의 신앙이 확실한 것도 볼 수가 있고 성령의 체험한 이후에 놀라운 기적, 병든 자나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도 볼 수가 있고요 초대교회의 그 어려운 안팎의 수련, 박해 가운데서도 지도자로서 초대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이런 훌륭한 지도자적인 역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베드로가 순수한 유대인이었지만 그는 이방 성교의 정당성을 총회에서 주장하고 직접 나가서 전도하는 모습을 볼 때에 벌써 베드로는 이방 성교의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성경까지 베드로 전우서를 기류한 것을 봐서 베드로는 열두 제자 중에도 참으로 위대한 제자랬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실수도 볼 수가 있죠 그가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에 도망을 갔다든지 세 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어린 계집 앞에서도 부인하는 모습이라든지 성질이 급해서 말고의 귀를 자른다든지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인간적인 면모가 보이고 실수의 면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는데요 성격이 급하고 경솔한 탓에 실수도 있지 않고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지만 이제 그는 성령 받고 난 이후에는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크게 일을 했다는 것을 교훈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는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지만 참으로 인간은 연약성이죠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는 놀라운 담대력을 가지고 사역했다는 것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범죄한 이후에 가론 유다처럼 목숨을 끊는 것으로써 끝나지 않고 그는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사함을 받아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단대히 외칠 수 있는 사도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고난을 만류했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책망을 받았는데요 우리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베드로처럼 생망을 받을 수 있지만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위주로 할 때는 우리가 이 모든 실수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충동적이고 또 실수도 많은 베드로지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역자로 세우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우리의 현실을 내 자신을 돌아봐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나의 모든 이기적인 생각,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버리고 주님 중심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이제 그는 거꾸로 달려서 순교를 당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생례를 볼 때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면은 주님의 고난에도 즐거움으로 동참할 수 있는 베드로 같은 그런 순교자의 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성경구절 꼭 암송해야 할 성경구절은 마태복음 16장 18절인데 또 내가 내게 이루느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 말씀대로 베드로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퀴즈로 몇 가지 문제를 풀어보는데요 여러분은 퀴즈를 풀기 전에 제가 그 신문을 좀 자세히 봤는데 좀 삭제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이 성경을 좀 자세히 연구하면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제자 되기 전에 어디서 무엇을 했나요 했는데 이것은 베세다에서 어부노릇을 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결혼 후에 누구를 모시고 살았나요 했는데 이것은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다 보면 상당히 가정적이고 따뜻한 그런 남편이요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세 번째 퀴즈는 베드로는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제자가 되었냐 했는데 베드로는 누구의 전도를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동생 안드레라 가족 전도인데요 우리는 내 가족부터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남을 전도하기 전에 내 가정부터 전도하는 안드레식 전도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동생 안드레의 전도에서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신은 고백자가 되고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퀴즈는 베드로가 목격한 네 가지는 무엇이냐 했는데 베드로의 생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를 목격했는데 하나는 주님이 땅에 계실 때도 변화산에서 변화된 주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았고요 둘째는 예수님의 빈부동을 확인했고 셋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네번째는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다 예수님의 전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직접 듣고 본 사람이 베드로였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에 증인이냐 할 때 우리는 첫 번째로 베드로가 증인이다 예수님의 부활에 증인이냐 할 때 첫 번째로 그 증인은 바로 베드로였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퀴즈는 베드로는 요파에서 누구를 다시 살렸냐 했는데 요파에서 죽은 사람 다비다를 다시 살렸다 성경에 그렇게 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의 사실을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베드로는 3차로 투옥이 되었을 때 누가 건져주었냐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아무도 그를 돌보고 건져줄 사람이 없을 때 천사를 직접 파송해서 천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심부름꾼이니까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투옥시켰다 우리가 지상에 살아가면서도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느냐 성경적으로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천사의 도움도 받았다는 것을 신약성경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베드로는 누구의 길을 잘라놔야 했는데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잘랐다 그렇게 했습니다 성질이 좀 급하고 인간적인 면이 있죠 물론 실수지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무엇의 정당성을 주제했느냐 사정의 11장 이하를 보면 이방선교라 그는 이방인 사마리아와 고린도와 이방으로 나가서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에게도 전도했다 유대인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유대주의에서 벗어나서 기독교의 모범적인 사도로서 이방선교를 예루살렘 총회에서 주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베드로는 예수님께 왜 심한 책망을 받았냐고 했는데 아무리 수제자지만은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은 책망을 받는다 그것입니다 열 번째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없는 것과 있는 것이 무엇이냐 했는데 사도행정 3장 6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말하기를 내게 없는 것은 금과 은과 금은 없다 은과 금은 돈인데요 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이렇게 해서 안진병이를 살리는 모습을 보는데 은과 금으로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를 살릴 수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는 기적을 일으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는 것이 돈을 소유하는 것보다도 훨씬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예수 이름만을 높이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베드로 같은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추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